네 이거 죽여도 돼요. 죽여도 돼요 이거. 이거 콜댐. 나 있어. 뒤에 봐. 마운트 내려있어. 나을수 때렸네. 아저씨 스탑 매겨져. 이거 아까 근처에 헤비메이스 있었거든. 아 베드로메이스. 위에 한 명 더 와요. 어 위로 올라왔다. 레터? 아 시발. 괜찮아 괜찮아. 뒤에 마운트에서 따라가니까. 팔콘. 위에 있고. 스탑이 있고. 얘네 다리쪽 앞에서 리드로 판다. 아 오케이 마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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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운트. 사우스 히스트로 가서 마운트 해봐. 사우스 히스트로 가서 마운트. 사우스 히스트로 가서 마운트. 빨리 빨리 빨리. 아 이러면 싸워둬. 사우스 히스트로 와봐. 와서 디만 하자. 이거 5씩 해야겠다 이거. 사우스 히스트로 와서 이거 힐러 체크해. 스포커로 체크해. 힐러 A야. 힐러. 힐러 A래. 위치 얘기해주고. 원 씨. 잡은데.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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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천천히 또 포커싱이야. 로브라인 포커싱 해야지. 쟤네. 도망가? 아니 안도망가 안도망가. 우리 인사이드 있는거 빨리 정리해야지. 오케이. 백힐 있는거. 인사이드. 백힐 힐 해줘야지. 미래. 갓. 우리 지금 홀리로 하나 다운이야. 이거 여기. 내 쪽으로 가볼거야. 다 봤어. 저항은 레디 먹고. 저항 먹어주고. 지금 플로어 힐업 안되거든? 플로어 좀 빼봐봐. 플로어 좀 빼. 플로어 좀 빼. 힐업 안되는 사람 빼야돼. 천천히 빼야돼. 나 블랙팀. 블랙팀. 내 쪽으로 와. 나 블랙팀. 내 쪽으로 와.